지난주일에는 로보암 왕조 시대를 소개하면서 그의 치세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했다 이렇게 성에 기록되어 있죠 또 그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조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색하는 자들을 용납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결과적으로 애국의 왕 시사기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 모든 솔로몬이 구비했던 준비해 두었던 성전 보물들을 모두 약탈해 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결과로 그는 치세 동안 그가 다스리던 동안의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불행한 일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선지자 엘리아 시대에 살았던 한 이름 없는 여인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면 백성들이 복을 받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반대가 되면 환란이 오고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사르바세 여인이 살던 시대가 바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그 당시에 북조 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7대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은 결혼을 했지만 이방 여인 저 페니키아의 왕의 딸 공주지요 에빨이라고 하는 왕의 딸을 왕비로 맞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는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바하를 섬겼던 숭배자였습니다 결국은 이 왕비가 더러움으로써 왕궁의 우상의 전당을 세우고 나라의 곳곳에다가 우상의 전각을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투옥시키고 또 죽인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만일 엘리아도 이때 체포가 되었다면 아마 순교했을 것입니다 이 악한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별 부부의 우상 숭배와 또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살인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는 점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함으로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부르시고 엘리아야 저 사르바스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사르바스라는 곳은 지도를 보면 역시 이방 땅입니다 두루와 시돈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이방의 도시였죠 그 당시에 유대에도 이스라엘도 많은 마을이 있었고 또 여인들이 혹은 과부들이 많이 살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이 사르바스 여인의 집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어떤 원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이 사르바스 여인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항상 주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너는 이러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걸 보면 비록 여인이 혼자 살고 있었지만 아들 들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르바스라는 동네로 찾아갔지요 마침 성문에서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신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가 그에게 말을 했죠 지금 내가 목이 마르고 배고프니 나에게 마실 물과 떡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한 모금의 물이나 떡 한 조각은 별거 아니지만 지금 이 당시에 환경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감음 때문에 물이 귀한 때고 또 음식이 없는 때였거든요 이 여인은 그동안 아끼고 아끼면서 남은 밀가루를 조금씩 떡을 구워서 아들에게 조금 주고 자기도 조금 먹으면서 연명을 해왔고 그것도 이제는 다 없어지고 마지막 이제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굽고 그리고는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떡을 굽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워러 나왔던 것이었거든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님 저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컴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기가 굶어 죽는 것도 불행스러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그의 독자까지 함께 죽어야 하는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사정을 들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엘리야의 권면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그 밀가루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결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아니 엘리야가 얼마나 이 여인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왔잖아요 여인이 지금 그도 아끼고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떡을 구입자고 하는데 엘리야는 그걸 나에게 먼저 좀 만들어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잖아요 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선지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하필 왜 이런 가난하고 먹을 것이 떨어져가는 여인에게 보냈을까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인가 하니 이 여인에게 강한 믿음을 지금 훈련시키는 가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여인이 먹고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떡마저도 나누어 먹게 하는 이것은 예사일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비록 떡은 떨어지지만 밀가루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게 되면 이 환란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쓸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보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여인의 집에 있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그 밀가루로 떡을 구울 수 있는 마지막 몇 방울의 기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를 그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굶어 죽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권심하지도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본다면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남편도 없이 아들을 길러야 하고 아들을 기러기 길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억지 같은 그런 생활력을 가지고 살아왔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좀 잘 먹이고 싶고 잘 입히고 싶고 그래서 훌륭하게 키워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 매일같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왔을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이 여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에게 믿음을 지금 심어주는 거죠 오늘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환경에서 가난과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또 자녀들 뒷바라지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모른다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역시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려워 시돈 지방 사르바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빛이 거의 700년경 사람이니까 7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는 주님이 어느 날 그 사르바시 가까이 있는 두려워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유대인들과는 별 상종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침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흉악한 귀신이 아마 여러분들이 귀신이 정말 존재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귀신은 영물입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때로는 사람들을 사로잡으면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폐인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는 그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폐인이 돼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마태봉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그 부르짐을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주님께 더 큰 소리로 요청을 하죠 제발 제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면서 선생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운데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을 찾으러 왔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주님은 거절의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과 여인은 계속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어머니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리고 오직 딸을 건져야 되겠다는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무슨 뜻인가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개처럼 짐승처럼 생각했거든요 왜? 하나님도 모르고 창조주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도 모르고 그냥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있었거든요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택한 백성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거 아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내가 개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얼마나 창피를 주는 말이잖아요 마누리 여인이 그 말을 주고 화가 났다면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의 어머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이 여인이 겸손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개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개들을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이 딸을 고쳐만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귀신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 정상으로 돌아갔죠 얼굴도 정상으로 생각도 정상으로 이제 폐인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지금 믿음을 가져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만일에 이 가난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그런 요청이 없었다면 딸을 고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기회가 오거든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크게 국가적으로도 어떤 기회가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엘리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믿음은 걱정과 염려를 다 제거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인의 믿음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믿음이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이 여인의 특징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잖아요 만일 그 여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마지막 먹을 떡 한 조각을 잘라가지고 이 엘리아에게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역정을 내지 않았겠어요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하지 않니 나는 지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또 달라고 하니 너무 야속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렙다의 여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떡을 구운 다음에 아들에게 주기 전에 자기가 먹기 전에 그 중에 일부분을 잘라서 엘리아에게 먼저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들에게 줄 떡 한 덩이를 나누어서 낙원의 처럼 불순이 나타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믿음은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예로 믿음이 나의 믿음이 있을까 라고 자기를 진단을 한다고 하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증거가 뭔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아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또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믿음의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만일에 증거가 없다면 참 슬픈 일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벌벌 뜹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적으로 내 브레인 속에 하나님 존재하지 나는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믿음 가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로 오지만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증거가 확실한 믿음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증거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증거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말씀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그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는 예배거든요 예배가 참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환경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는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그 모든 의식이나 제사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집을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라고 하셨어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왜 떠납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기반을 잡고 우리 집도 여기 있고 친척이 있는데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바로 집을 떠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리합니다 집도 정리하고 가산도 정리하고 그리고는 그 고향을 떠났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어떤 장소를 지정해 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의 지시할 것이니 일단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베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양도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재산도 많아지게 하고 어떤 위험한 일이 오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고 하신 그 이후로 책임을 지시고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백서점 되었는데 아들을까지 주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참 잘 떠났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자 독자 이삭 백서에 오던 그 금지 오겹 같은 아들 하나 나이 17세 한창 잘 자라는 그 나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 말은 죽여서 제사를 드러낸 이 말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아브라함 마음 속에는 여기에 대한 항의나 또는 거부가 없었어요 문제는 자기 아내입니다 마늘의 사라에게 그 말을 했다가는 사라가 기절을 할 것 같거든요 저러다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브라함 고민하다가 하나 묘안을 냈습니다 뭔가 하니 아내에게는 비밀로 붙이자 그래서 아내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말은 내가 지금 아들과 함께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어 이게 아브라함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는 집에 두고 그 약대에다가 얼마에 물건을 씻고 아들을 또 태우고 산으로 가는데 사흘길이잖아요 거리가 멀었어요 가면서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전에 같으면 제사진을 갈 때 재물을 가지고 갔는데 양을 가지고 갔는데 오늘은 양이 없네요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혜를 주셨어요 예 이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재물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산 밑에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같이 따라온 종입니다 만일에 종이 아브라함의 그 뽑은 칼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 주인 어른이 정신이 좀 돌았나 세상에 아들을 죽이려 하다니 극구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산 밑에 있게 한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단호한 아브라함의 결심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때때로 이런저런 고비들이 많아 또 방해세리가 많아요 자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아내는 집에 두게 하고 그리고 종은 산 밑에 있게 하고 그런 방해 요소들을 미리 차단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를 섬기는 자들의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아들에게 이제 나이 17세니까 알아들을 만한 나이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차분히 한 겁니다 이사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주신 그 하나님 나이 100세 때 너를 주어서 지금까지 잘 키우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재물을 요구하신다 라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삭이 참 대단하죠 이삭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순순히 몸이 묶여집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희망을 주었죠 이사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너를 살려주실 것이니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칼을 받아라 그러니 이삭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독자 이상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각오가 돼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믿음을 자랑을 하는 자들을 보는데 자랑은 많이 하는데 들여다보면 순종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거 싫고요 저는 이것은 저는 거부합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릅 땅의 여인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어요 엘리아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마지막 말떡이 많이 따면 우리 같아도 선뜻 줄 수 있지만 마지막 한 덩이 떡이고 그것을 지금 둘이 나누어서 먹어도 시원치 않은데 또 계기 와서 먼저 달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엘리아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오베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베스를 이끌고 애국을 나왔을 때 얼마나 고비들이 많았잖아요 첫 번째 고비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가리키라 라고 할 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키라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그 생수가 터져나왔잖아요 우리가 주를 섬길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엇이냐 증거가 뭐냐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순종해요 그런데 조금만 내 마음과 안 맞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내 취미와 맞지 않으면 내 성격이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거부를 하잖아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내가 때로는 좋지 나에게 내 성격이 안 맞아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어도 내 뜻과는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렙다 여인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마음에 우리가 새기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 환란을 그 흉년을 그 감음을 극복한 성리하는 믿음이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루를 전부 다 털어서 떡을 구웠고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을 구워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녁에 보면 아니 낮에 다 털었는데 또 가루가 들어있고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뭄이 다 지나기까지 흉년이 다 지나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루가 기름이 떡이 음식이 그 과정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총이 우리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서 다 진액을 쏟아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좋고 아주 대형교회 같으면야 그런 어려운 것을 몸으로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안에는 그 안 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크면 걱정도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 세상의 교회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적다고 쉬운 것이 아니고 크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게 또 걸맞는 끊임없는 시련과 시험이 닥쳐오고 크면 큰 대로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랄이 다 지나가게 언제 가지죠?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영적인 전투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였던 크롬웰은 내 화약과의 화약을 항상 말려두어라 이게 젖어있으면 제대로 폭발을 하지 못하잖아요 대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사탄과 대적하고 세상과 싸울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죄약이 우리를 물밀듯이 밀물처럼 우리를 덮쳐와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이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남아메리카 선교 후원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당장 천마디로 노 해야만 됩니다 적은 요청도 아니었고 그런데 저는 노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선교하는 그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노 할 수가 없다 그 생각에 첫 퍼스트 임퍼레션으로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하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형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정도를 한 달 채 안 됐죠 기도를 했는데 한국에서 예기치 못한 또 헌금을 보내주심으로 제가 바로 그 선교사님께 답을 보내면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대로 전액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 며칠 후에 책을 보내는데 답이 왔습니다 잘 들어왔고 감사하다고 저는 그때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 믿음 드는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우리의 대상이 있습니다 싸운다는 말을 꼭 나쁜 뜻으로 보지 말기 바랍니다 좋은 의미도 있어요 선교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섬김의 선한 싸움 그래서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시리라 믿는데 이제 우리 오늘 오후도 6차지요 마지막 아마 6번이니까 꽤 사실을 우리 작년까지는 만화에 5번 아니면 4번이었어요 어떤 데 3번도 했고 금년도에는 2번이 더해서 6번 6차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1부에서는 너무 많지 않나 이런 걱정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왔네요 지난 5차까지는 잘 되고 지난번에 아마 가신 분들 보셨겠지만 얼마나들 참 기뻐하고 그 같이 몸을 움직이면서 일체감을 우리가 지난주 느꼈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많은 반응도 해오고 질문도 해오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잘 마치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아시아 축제 행사가 있어서 또 이건 엄청난 여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 20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 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잘못되어도 일이 뭐 제대로 안 되고 안 될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을 금년도에 하게 해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게 마지막이다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이다 뭐 꼭 그 일뿐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이게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대로 이번에도 많은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것을 분부하실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부탁하시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명령을 사람의 명령으로 착각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무시할 수 있고 마음에 두지 않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했죠 사무엘상 3장 10재를 보면 요호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든지 기뻄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자문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파멸의 일이지만 명령을 존중하는 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해 주시고 상급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자는 아무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낮추지 못합니다 비록 무명의 이방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아를 그에게 보내시고 그 긴 흉년의 세월 동안 안전하게 지켜 주셨고 필요한 것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이런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